아이돌 군단과 예능계의 블루칩 총출덕! 벌꿀띠는 댄스 배틀! 설득집 스타 댄스 대격돌 총 봤다! 먼저 짐승돌 2PM이 파워풀한 무디를 선보였는데! 또 저렴다! 맞아 맞아! 좋아 좋아! 어떡했어! 좋아 좋아! 그리고 막강 소녀시대를 이긴 애프터스쿨의 섹시한 걸제이팟모델! 너무 귀엽다! 미스쿨야! 미스쿨야! 댄스 베트남에 빠질 수 없는 개그우먼! 정준이의 비운센 댄스! 마지막으로 코믹 댄스하면 빠질 수 없는 김신영의 공복 브레이커! 끝났어. 네, 네. 내가 뭘 씹었었는데. 내가 뭘 씹었었는데. 난 공복! 배가 고픈 게 없는! 난 신영이! 여, 공복 브레이커! 지난소를 더욱 풍성하게 해준 멋진 무대였습니다.